23.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24.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5. 왕이 대제사장 힐기아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할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로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26.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할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27.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28.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수였더라 29.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기곳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30.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30.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31.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31. 유다 여러 왕이 아세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32.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록과 모합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33.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다라 34.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35.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36.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7.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인이다 하니라 38.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39.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39.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40.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역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40.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40.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41.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41.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42.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42.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4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벌이리라 하셨더라 44.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4. 요시아 당시에 애곱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곱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45.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실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45.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따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46.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46.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국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47. 여호와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48. 여호와 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49. 여호와 김이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모식의 악을 행하였더라 24. 여호와 김이 시대에 바벨론의 왕 누브간 넷살이 올라오며 여호와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50. 여호와 김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비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의 김에로 보내 유다를 처 멸하려 하시니 51.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52. 또 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52. 여호와 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53.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4.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미더라 55. 여호와 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55. 여호와 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깨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55.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가 넷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55. 그의 신복들이 애워싸일 때 바벨론의 왕 누부가 넷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여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55.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5.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55. 그가 여호와의 왕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55.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의 왕인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56.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57. 그 여호와의 왕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58.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 시드기아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너무가 넷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해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5.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 26.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의 인들이 그 성읍을 에어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27.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8. 바벨론 왕 너부가 넷살의 19제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29.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흘렀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 30. 갈대야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31.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결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31. 또 슬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또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루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32.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직이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33. 시위대장 너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34.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35.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36. 너도바 사람 단우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37.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37.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